안녕하세요 굿모닝뉴승의 최연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급도의 공포감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성인이 되고 청년 시절 필리핀으로 단기 성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성교 활동을 열심히 마치고 팀원들과 함께 근처 계곡에서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날은 화창한 날씨에 에메랄드 빛깔 계곡의 물은 그날 사약을 마무리하기에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다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수영을 못한다라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순간의 실수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청년 형님의 도움을 받아서 극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물에 대한 극도의 공포감을 갖게 되었고 트라우마에서 빠져나오기가 사실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물에 대한 공포를 극복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용기를 내어 근처 수영장에 가서 새벽 수영반을 등록하고 열심히 레슨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노력 끝에 드디어 수영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사실 그 경험으로 완벽하진 않지만 물에 대한 공포를 상당히 많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사올 왕과 그의 군사 몇 천명이 다윗을 죽이고자 밤낮으로 쫓아다니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은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놓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다윗은 직면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에 사올과의 모든 문제를 맡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위기를 만나면 피합니다. 회피하고 싶고 그러나 항상 피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위기를 적극적으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다윗은 위기를 기회로 삼습니다. 위기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삼습니다. 사무엘상 26장 5절을 보면 다윗이 일어나 사올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올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 즉 사올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다윗이 사올이 진친 곳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위기를 적극적으로 마주하는 태도입니다. 다윗은 위기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진정한 리더의 자세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위기의 상황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는 때로 우리에게 기회이자 축복입니다. 모든 위기의 순간이 축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위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여호수하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이 용기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처한 고난이나 위기에서 피하기만 한다면 인생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힘듭니다. 또한 인생의 위기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외적인 것에 눈을 돌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기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용기를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빠로서, 엄마로서, 비즈니스 오너로서, 회사나 교회 리더로서 위기를 만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나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말씀은 이것입니다. 위기를 돌파하는 용기를 갖자 오늘 하루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찾으세요. 하나님께 해결책을 묻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용기입니다. 그 결과는 분명 좋을 것입니다. 위기를 돌파하는 경험을 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명합니다. 오늘은 무슬림을 위한 30일 중보기도 2일차 프랑스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현재 통계에 의하면 프랑스에서는 매년 이슬람을 떠나는 무슬림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 있는 무슬림들이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찾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용기를 주시옵소서 위기를 돌파하는 용기로 하루를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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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